아우 제가 쑥스럽네요 아 제가 목소리를 하면 돼요? 네네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제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은 렉이 걸렸어 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 고마워 포동포동아 내 뱃살 어떡하지? 이제부터 니꺼야 오우 역시 애교담당 약간 렉이 있었지 서운해질 수도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준비하셔야 돼요 네 건우님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가겠습니다 네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얌얌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포동포동아 내 뱃살 어떡하지? 이제부터 니꺼야 아니 제임님이 왜 더 좋아하시는 거 같지? 아 재밌네 아잉 아잉